현장 체험학습이나 소아교행에 반드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전교조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부, 경찰과 논의해 계도기간을 두거나 사고시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없이 공문만 내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2학기 교회활동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